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미모에 아가씨라고 그래야 될지 처자라고 그래야 될지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든 두 분이 이렇게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방송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닭살. 아 닭살.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두 분을 간절히 붙잡고 싶은 이 마음까지 표현하다니 참 제가 요즘 상황이 좀 힘들기 힘든가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분 누구세요? 네. 황쌤이 궁금해서 나온 이쌤입니다. 네. 제가 궁금하고 이전에는 그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셨던데 조금. 조금 바꿔봤어요. 바꿔봤어요. 네. 그 다음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시죠? 네. 저는 프로 관종 관프로입니다. 아 관프로. 관프로. 네. 요즘 제가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댓글. 그런데 특히나 4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문제가 없어 과거에서 문제를 찾는 당신. 아. 에이전트 사연이었나 봐요. 네. 그게 롤로 로로로 님이 이번 사연 로맨이 빵이네요. 그래서 사연을 들을 때 뭔가 감정이 느껴지질 않았나 봐요. 그리고 자기평가 타임평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데 마음이 복잡하진 않나요? 이번 박사님 설명에서는 크게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저도 빨리 WPI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어요. 궁금하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 말은 이 롤로 로로 이 분이 아마 로맨에 가까운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하고 너무나 다른 에이전트의 사연을 이... 공감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공감이 안 되죠. 무슨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이죠. 아 그런가. 아유 기억도 좋으시라. 외국 나가서 사시는데 굳이 부모님한테 사주시라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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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효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네. 에이전트인데 매뉴얼이 높았나 그러면 그분이? 어쨌든 간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문제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실은 에이전트 분들이 문제라는 게 있으면 삶에 있어 의욕을 더 느껴요.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서 본인의 존재하는 마치 이유를 찾는 듯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롤롤롤롤루느님 WPI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됩니다. 직접...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에이전트 사연에 공감이 안 됐는지 확인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눈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서 확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우선 해보세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다음은 무려 유튜브에서 올라온 댓글인데요. 네. 닉네임은 현홀트님. 네. 황 박사님 상담소를 비디오로 보니 더 좋아요. 네. 비디오로 하... 저는 그냥 팟빵으로만 듣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로 보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또 그래서 저 인물을 지금 디스하고 있는... 아니아니요. 뺏머리가 많이 달아요. 조명이 좀 없어가지고... 아... 인물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조명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인물이 이만큼 살지... 조명이 더 더럽으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네. 두 분 죽이세요. 네. 여기까지 댓글 이야기하면 되겠는데요. 사연 넘어갈까요? 네.